다음은 이제 태인호 씨 작품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자 태인호 씨는 드라마 미생에서 한 대 치고 싶은 선배 역할로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그라마 구도하이프에서 냉천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그라마 낭만답게 김사부에서는 서현진 씨의 죽은 의사 남친. 태양의 우회에서는 송혜규 씨에게 들이대는 정원 이사장. 어? 저거 때리게? 네. 정말 꾸미기 싫었거든요. 약간 인테리의... 네. 한 전문직 악역이시네. 그러네요. 전문직 전문 배우죠? 전문직 악역이세요. 점심치. 외모도 그렇고 느낌이 뭔가 좀 많이 배우시는 분 같아요. 약간 의사 느낌 좀 나고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전혀 못했습니다. 아 진짜요? 공부를 되게 못했고. 그래서 이제 연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조금 그런 것들 마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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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부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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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송혜규 씨랑 연기할 때 이렇게 연락도 많이 왔다던데 친구들한테. 네. 친구들한테 연락이 좀 많이. 고등학교 친구들. 네. 그러니까 일반인 친구들한테는 이제 되게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니까. 네. 굉장히 궁금하죠. 네. 뭐 예뻐 뭐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되게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마이 해피투게더에서 섭외받으시고는 어떠셨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을 때. 되게 감사했고. 사실은 고민을 조금 사실 되게 많이. 왜요? 왜요? 뭔가 나가면 이렇게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또 하게 되면 괜히. 재미없어지지 않을까. 보민들 때문에. 아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느낌은 그냥 레지던트. 죄송한데 지금도 저기 어디. 심장 수술하고 싶은 거 같아요. 지금도 왠지 수술하고 싶은 거 있죠? 네. 진짜 약간. 병사님 그러셨는지 뭐라도. 약간 느낌이 외모가 진짜 의사선생님 같네요. 너무 인계실 같아요. 지금 느낌이. 아닌데 좀 미생 때문에 태양의 후에도 하게 된 거라고. 네. 그 조연출 하셨던 형이. 그 태양의 후에를 또 조연출을 하셔가지고. 아. 잘 봤어. 좀 약간 좀 처음엔 대본 보고 좀 부담이 좀 되셨다고. 네. 대본이 2부까지 밖에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보니까. 송혜교 씨를 이제 호텔에 데려와서. 스카이 라운지 가자면서. 밥을 시키면 되고. 밥을 동안 강 교수가 먼저 씻을래요? 아님 내가 먼저. 네. 그때 그 대사가 저한테는 약간 되게 좀 방해했었어요. 그래요. 감독님한테. 감독님 이 캐릭터가. 끝까지 이렇게. 되면 좀. 힘들 것 같다. 말씀을 드렸던 감독님은. 아니 아니야. 분명히 뒤로 가면 또 이렇게 좋은 면이 있을 거다. 믿고 하자.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어땠습니까? 좀 후반에 가서. 근데 큰 변화는. 끝나고 나서 되게 또 즐거웠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워낙이 또 잘 됐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정말. 재밌어. 웃으세요. 되게 독특하시네. 시애프로 다 못 찾았던 분 아니에요? 독특하시네. 시애프로 다 못 찾았던 분 아니에요? 어 저분은 그게 대표작인데. 피곤해하고 있나. 응모습 들고 있어서. 옆에. 시애프로 백성분이. 피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좋습니다. 다음은 전석고 씨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생생에서. 몽소라 씨를. 네. 구다이프에서는 권력 변화에 민감한 철세형 검사. 예. 고봉선에서는 박고영 씨를 무서워하는 공비서. 난 이성민 씨한테. 아. 미생할 때. 혼자서 좀 몰릴 때 있어요. 나 혼자. 몰려갖고. 근데 이제 그때 매니저도 없었고 그래갖고. 영화랑 다르게 이제 드라마는 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밥을 먹거든요. 그때. 오라고. 예? 난 뭐 또 잘못한 줄 알고. 네? 왜요? 그랬더니.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밥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너 나중에 잘 되더라도. 너처럼 이렇게 혼자 있는 애. 오면은. 데려가서 같이. 식사하라고. 그래. 그래갖고 사실. 그게 좀 되게. 내린 사람으로. 네.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흥윤이 형이 보기에도. 제가 이제 힘들어 보이고. 외로워 보일 때마다. 근데 이제 막. 괜찮다고 막. 이렇게 다녔던 게 더. 안쓰러워 보였는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아. 좋은 말씀. 네. 미생 3인방 중에 한 분인데. 굉장히 또 비호감이에요. 저거. 아니요. 여자분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캐릭터죠.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근데 뭐. 저는 초반에만 잠깐 그랬고. 사실은. 거의 미생에서 이렇게. 밉상 이게. 있었어요. 개보고 비슷한 게. 초반에 이제. 종아기 형이. 네. 종아기 형이. 이제 엄청 먹으시고. 이제 그 욕 제가 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욕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아. 저는 그냥 편해요 사실. ели키 형아. 아. yon점 수능. 아, 저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아. 나 지금. 저에 behavioral 네く. 뭔지 어디ills. 잠 안 Basil Markus 씨. 무슨 craw region. 75. 창원 오후. APM가. classes. 실제로 브뫼 corn. 폈 APP 이런 역하는 워ass. 아니 어떠세요? 김 병영 씨는요? 5년 걷다가. 아 뭐 그렇지는 않아요. 음. 어. 그렇지는 않은데. 아니 어떠세요 김병욱 씨는요? 옆에 잘 안 오면 그러죠?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느낌이 안 좋아. 그죠 그죠 그 느낌인지 아시죠? 세한 느낌 있죠.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은 정말 지옥이야. 왜요 왜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잖아요. 떠들다가도 딱 타면은 전부 다 핸드폰을 꺼내봐. 야 김병욱 탔어 맞지 맞지? 식당에서도 뭐 저는 굉장히 친절한 편이에요. 아 김병욱 씨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점잖게 얘기해야 되고 친절하게 얘기해야 되고 근데 무지하게 불친절하게 얘기해. 아 그쪽에서? 뭐라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거. 뭐요? 배당국 주세요 근데 뭐요? 들었는데도 물어보는 거. 못 들을 수도 있어. 근데 실제로 못 들을 수도 있어. 너 지금 애장국집인데 뭘 그렇게 말해. 할 말은 없는데. 아니 그래도 좀 평소에 너무 본인이 스스로 별명이 너무 순둥순둥해서 별명이 김순둥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게 또 누가 또 얘기를 부르더라고요. 김순둥 씨라고? 오죽하면 식당에 가서 반찬을 더 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좀 미안하게 느껴지실까봐 미리 반찬 양을 계산해서 드신대요. 아 미안해서요? 미안해서 더 달라고 안 하신대요. 아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바보처럼. 저는 그걸 좋아해. 어떤 걸 좋아하세요? 딱 주면 그것만 먹어야 돼. 왜 뭐 더 달라고 이렇게 떠들고 아줌마 깍두기 이런 거 싫어해. 약간 팩 끼치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팩 끼치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가끔 먹다 보면 이거 너무 맛있다. 밥이 조금 남았고 아 이거 조금만 더 먹고 싶다 할 때는 어떡하지? 참맛이지. 아 이거 막 참물쌉. 아 그래요? 그걸 조금만 다 달라고. 아 참맛을 조금만 더 주시면 이걸 더 맛있는 거. 그게 너무 가오상하잖아. 달라는 거. 그게 왜 가오가상이야. 근데 아까 안 그러신데. 전혀 다른. 다른 분 말씀하시는 거. 왜요? 물론 선배님께서 안 시키긴 하시는데 후배들한테 시키죠. 왜 정말. 왜 군대 운치야. 뭐라고 하시네. 대단한 웃음이 많았어. 시원하지 깍두기 좀 달라고 그래. 참맛이 자기가 시키는 거야 지금. 후배한테 시원한 깍두기 좀 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들은 일화도 하나 있는데요. 매니저분한테 미안해서 지방 촬영을 혼자 가신다고. 아 진짜? 이거는 대구 부산 광주 여수 이런 데. 아 이거 매니저를 왜 써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뭐 그냥 내가 KTX 타고 와도 되고. 혼자? 혼자 가셔요? 아니 근데 진짜. 고생 뭐 같이 하냐. 나 혼자 고생하면 된대. 뭐 이런 생각이 드시고. 그런 거죠. 굉장히 마음이 여리시고 기쁘시네요. 좀 합리적이지가 않고. 아니 근데 제가 이것도. 선배님이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야 오늘 윤지호 씨 안 나갔어. 김순둥에서 끝날 뻔했네. 무슨 뻔했어. 죄송한데. 같이 드라마를. 형도 그래 지금도 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세요. 찍고 있었는데 선배님이 인사하면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선배님 오셨어요. 선배님 뭐 어떻게 왜 이렇게 피곤해 그러지. 매니저 새끼가 잔발렸잖아. 에이 진짜 중간에. 아니 뻔뚝그룹을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고.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배님 현장 나온 차가 밴 있잖아요. 진짜 스타드 타고. 밴 타세요? 밴 타고 온데 운전사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기억났어 선배님께서. 기억났어 선배님께서. 기억났어 선배님께서. 뭔지 알아냈다고? 뭘 배려하는 것처럼. 아이고 그냥. 내 인정만 자서 내가 그냥 갔다 온 거지. 아 진짜 김빰국이에요 김빰국. 학교 또 대선배님이시고 장영남 선배님이시고 해가지고. 장영남 씨도 서울예대. 네 맞아요. 유재석 씨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뵀어요. 어? 그래요? 처음에 학교 신입생 초반에 뵌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신입생인 줄 알았어요. 아 기억을 하세요? 굉장히 눈에 띄었나 보죠? 되게 잘 거쳐 입고 파스텔 계열의 마이.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흰색 바지. 흰색 바지 마이. 인테리스트. 인테리스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은. 남색. 우리 구노가 사준 거거든요. 되게 비싼. 약간 늘 볼 때마다 봄 같은 남자. 야 그래서 표현이 참 장영남 씨가. 진짜 고급스러우시다. 약간 호세 없었어요? 호세 이렇게 스타일링이나 하는. 주변 분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같이 다녔던 친구가 리마리오. 제가 항상. 항상 머리 이렇게 꼬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양도. 아 그분이었구나. 근데 장영남 씨가 그때 짝사랑했던 친구가 한 명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혹시 이분이에요? 아니에요. 이분 아니에요? 아 누구 그러면. 정말 너무 잠깐이야. 아니 너무 잠깐이라도. 아니 저기. 그때 김한석 선배님이었던. 첫 달에 김한석. 김한석 씨하고 진짜 이휘재 씨가. 너무 잠깐인데 학교에도. 연극과에서 진짜 굉장히. 네.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어 되게 남자답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잘생겼죠. 아니 반면에 장영남 씨도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학교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 약간 여신으로 좀 통하셨다고. 아 진짜요. 아 또 여신인가요? 아니 진짜. 아 어떡해. 저게 뭐야.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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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연예인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아니 근데 인기가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때는. 제 인생 최대의. 아니 왜. 나한테 왜. 내가 다 의아할 정도로. 그런 게 불편해서 싫더라고요. 그분들 중에 연예인이 되신 분들도 있겠네요. 그런 분들. 예. 학교가.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지. 예전 추억인데요. 뭐 어때요. 그러면 이니셜만. 그러면 이니셜만. 이니셜 토크. 이니셜 토크. 되게 궁금해하시네요.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도 궁금한데. 카페이. 그런가요? 그노비씨. 우리 지금. 되게 궁금한데. 꾹꾹 누르고 있어요. 난 지금. 난 지금. 난 지금. 우리 장악하지 마요 지금. 이니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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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안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긴 한데. 물어보진 하려고요. 궁금해하긴 한데. 물어보진 않을 거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럴 거예요. 스테이도씨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